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이효재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문화재단 지능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주최주관은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 본인위원회의 추천 선정으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2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무용문화재 지능재단 사단법인 한국방송가수연합회 중앙총재 우영준 대표이사장 박성호 중앙회장 정원수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재 단체사진 찍기로 하겠습니다. 선정하신 분입니다. 회장님하고 사진 단체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천지분은 두 분이십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자, 하나, 둘. 그럼 자, 하나,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